오 예스 응 오 아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예스 응 오 아 예스 그래 난 다가가겠어 형님 다음 거 또 한 번 시간이 없으니까 지연적인 에이스 내 앞을 지나가서 제가 직접 재배한 국내산 감초이고요 3년 되겠습니다.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감초로 만든 카라멜입니다 카라멜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맞으십니까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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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다음 거 또 한 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청년참업 공아똥 파텔 안녕하세요 공아똥 파텔을 만들어가지고 방학을 경고하는 파텐더를 제거해야 제가 떨어지기 어 무알콜로 오늘 해주면 무알콜 누구나 파텐더가 될 수 있는 제통 뭐만 작동한 거죠? 우리나라 보라지꽃 보라색을 이용하고 레몬 향을 청소한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팔도방산 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특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오른손으로 비비건 왼손으로 비비건 왼손으로 비비건 이런 것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네 먹고 마시는 걸 더 다양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? 네 네 네 그래 우리 누나 진짜 그 고등아의 색을 이용해서 파를 만들었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다양한 젤료가 배합을 했을 때 훨씬 유효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벙콧을 이용한 식품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정말 은근한 향이 있네요. 한때는 대규모 소비지 근방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청정한 생산지 근방에 식품 산업이 있어야 더 시려가 높아진다. 호남 평야의 한복판, 익산의 식품 산업 클라스터가 조성된 것도 그러한 취지였을 거고 여기에 보다 많은 식품 기업들이 오시면 기업들을 위해서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